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프 터닝이 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비밀을 아주 발가벗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들 중에서도 극강의 프로 연주자들 그리고 많은 해외 섹스포니스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하프 터닝이 끝나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제프리 섹스폰 구독자 여러분들 제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프 터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하프 터닝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 번째 곡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연주된 곡이 어떻게 더 이뻐지는지? 이 영상 하나로 하프 터닝이 끝나는 거네요. 하프 터닝이란 기술 자체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 집중! 알고 있었고 할 줄도 알고 있었는데 곡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묵혀만 두고 계셨던 분들도 집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프 터닝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터닝은 마우스피스의 혀를 되게 짧은 순간 붙여다 떼는 행위이고 뭐 거의 건드려주는 수준? 하프 터닝은 마우스피스의 혀의 오른쪽 면을 마우스피스 왼쪽 부분에 제 손가락이 혀라고 생각하고 마우스피스에 대볼게요. 이렇게 혀를 붙였다가 떼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터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혀가 이렇게 치고 빠지지만 하프 터닝은 마우스피스의 혀를 붙이고 있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혀를 떼는 행위입니다.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는 게 들리시죠? 혀가 마우스피스에 닿아 있을 때는 볼륨이 작아지고 뗄 때 커지는 원리입니다. 하프 터닝의 효과 두 가지 하프 터닝은 혀의 움직임을 통해 목적 음의 볼륨을 절반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 또 반대로 작게 연주된 다음 음 하프 터닝 뒤에 나오는 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볼륨 컨트롤과 더불어 부드럽고 이쁜 아티큘레이션 표현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하프 터닝이란 아니 통틀어 터닝이란 혀를 이용하는 것이기에 혀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남에게도 우리 본인에게도 혀가 입안에 숨어있기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손 동작으로 혀의 움직임을 표현해 볼게요. 일반적인 터닝 일반적인 터닝은 이렇게 짧고 빠른 움직임으로 혀가 움직이게 되는 반면 하프 터닝 시 혀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터닝보단 혀가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혀가 닿아있을 때는 소리가 작아지고 뗄 때 커지는 하프 터닝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하프 터닝은 말이죠. 발라드에서 섹스폰을 연주하게 되면 꾸미몸을 많이 넣어서 연주하게 되는데 그 꾸미몸에 하프 터닝을 넣으면 꿀을 발라놓은 듯 달달해지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 영상 뒤쪽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하프 터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상 초반에 짧게 설명드렸었는데요. 디테일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혀의 오른쪽 면을 마우스피스 왼쪽에 대주는 겁니다. 혀의 오른쪽 면이 마우스피스 왼쪽을 막는 다시 말해 마우스피스 오프닝 절반을 막아주는 거죠. 그럼 호흡이 들어가는 오프닝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어쩔 수 없이 리디에도 혀가 어느 정도 닿아 있게 되므로 떨림도 줄어들면서 소리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연습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대신 예민한 혀를 이리저리 움직여 봐야 하는데요. 1옥타브 솔을 잡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텅잉 텅잉 발음 다 타 혹은 두 투 그 이후부터 하프 텅잉 시작 하프 텅잉 발음은 응 다 응 다 응 다 응 다 응 다 응 이런 식으로 이런 발음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다 발음에는 혀를 떼는 거고 응 발음에는 혀를 마우스피스에 대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혀가 눈으로 안 보이기에 손으로 혀의 움직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프 텅잉 시연 혀의 오른쪽 면이 마우스피스 왼쪽 부분과 닿는 혀가 마우스피스 오프닝 왼쪽으로 얼마나 더 쏠리는지 얼마나 덜 쏠리는지 그 미세한 차이에 신경을 곤두세워 주세요. 마우스피스 왼쪽으로 혀가 너무 심하게 치우치면 오프닝의 간섭과 리드의 제어가 줄어들게 되므로 톤과 볼륨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혀가 닿아있는 면적이 적어지니까요. 간섭이 덜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프 텅잉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막고 있는 혀가 비교적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오프닝이 통째로 와가지고 리드 전체를 혀가 제어하기 때문에 아예 소리가 안나버리는 혹은 소리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왼쪽이냐 조금 더 중앙이냐 1미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프 텅잉을 하면서 마우스피스에 혀가 닿아있을 때 강제로 이렇게 입을 벌려서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참고해보세요. 1옥타브 솔 다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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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연습 하프 텅잉 응 발음 시 최대한 이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 그리고 또 익숙해지면 하프 텅잉을 대고 있다가 응 발음으로 혀를 대고 있다가요 혀를 뗄 때 조금 스냅감 있게 강하게 떼는 연습도 다 발음을 통해 마우스피스에서 떼지는 혀의 강도를 조금 올려주는 거죠. 응 발음의 하프 텅잉 다음 음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볼륨이 크게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들리게 할 것이냐를 조절하는 연습이에요. 작은 볼륨과 큰 볼륨의 다이나믹 차이를 더 극대화해서 만드는 연습도 같이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강의로 알 수 있는 하프 텅잉의 기능 하프 텅잉이 들어간 음은 볼륨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다음 음이 크게 들리게 강조되게 만든다. 키 작은 친구 옆에 서 있으면 상대적으로 키가 크게 보이잖아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기 악보 봐 보세요 여러분. 솔 라 시라 솔 가로 안 라 음에만 하프 텅잉을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다응 다응 다 이렇게 되겠죠. 하프 텅잉이 들어간 라 음은 작게 들릴 거고 그럼 세번째 다섯번째 음인 시 솔의 음은 상대적으로 크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하프 텅잉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라이트한 프로 연주자인지 무거운 프로 연주자인지 조심스럽게 속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프 텅잉이 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비밀을 아주 발가벗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프 텅잉이 사용되는 위치 그 중 70% 이상이 바로 꾸밈음 시작음에 사용됩니다. 여기 악보 한번 한번 봐보세요. 러프하게 그려보았는데요. 발라드 곡이라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특정 음을 두고 그 음의 반음 혹은 온음 아래에서 키밴딩으로 음을 올려주는 꾸밈음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꾸며지는 메인 음이 아닌 꾸밈음의 90% 이상의 확률로 텅잉을 해주고 있고요. 제프리 섹스폰 용어로는 에이 꾸밈음 첫 번째 줄 악보 연주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여러분 잘 보세요. 꾸밈음에 하프 텅잉 발음 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프 텅잉은 이런 꾸밈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꾸밈음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지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뭔가 꾸밈음 구간이 달달하고 부드럽게 들리죠? 새로운 아티큘레이션 느낌 부드럽고 강약 조절을 스스로 해주는 이 하프 텅잉 꾸밈음 프로들 중에서도 극강의 프로 연주자들 그리고 많은 해외 섹스포니스트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데이브 코즈 월앤일 앨범 들어보면 한 곡마다 하프 텅잉 한 10번씩 꼭 나오거든요. 그동안 안 들렸다고요? 여러분이 이 하프 텅잉 사운드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위 악보를 다시 한번 연주해 볼 건데요. 마우스피스에 혀를 대고 있는 하프 텅잉이 너무 빨리 피스를 막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연주됩니다. 혀의 움직임을 또 역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뭔가 좀 과장된 듯한 답답함이 길게 존재합니다. 하프 텅잉이 너무 빨리 마우스피스에 닿으면 안 되고 꾸미몸을 연주하기 조금 전 타이밍 꾸미몸을 연주하기 조금 전 타이밍에 하프 텅잉을 붙여서 꾸미몸을 넣어주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만한 곡을 하프 텅잉 연습용 악보로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연주해서 올려놓았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싸비 부분 빨간색 동그라미 꾸미몸 부분이 하프 텅잉 보라색 동그라미 꾸미몸 부분이 일반 텅잉 이렇게 일반 텅잉과 하프 텅잉을 적재 적소에 섞어서 뭐 몇 대 몇 비율류 해야 하냐고요? 당장 해보니까 뭐 잘 안되고 더 쉬운 방법이 있냐고요? 그런 건 좀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감을 잡아 나가세요. 밥 사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 집 앞에 와서 사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정말 최대한 떠먹여주는 방식까지 접근해서 알려주는 거라 장담합니다. 조금의 연구와 연습은 개개인이 직접 하프 텅잉 시연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여기 악보요. 편지 한 소절을 똑같은 방식으로 들려드릴게요. 하프 텅잉이 들어간 섹스폰 발라드 꾸미몸 어떠신가요? 아 그리고 강의에 사용된 그리고 이후에 계속 사용될 모든 악보자료들 제프리 섹스폰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상단 고정 댓글 혹은 영상 본문에 다 적혀있으니까 이후 신청하시고 다운로드해 가시면 돼요. 알려드린 김에 하나 더 제프리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하프 텅잉 활용 위치 바로 연속되는 똑같은 음이 있을 시 활용합니다. 섹스폰은 같은 음이 계속 똑같이 나열되면 텅잉을 다 대주는 투박함이 있기에 조금 어색해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벌스를 이용해서 들려드릴게요. 첫 도입부 미 빠빠 미미래 미미래래 보이는 그대로 동음이 많습니다. 계속 같은 음을 같은 리듬으로 연주해야 하니 조금 자칫하면 동요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잘 연주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프 터닝 악보로 교체 두 번째 마디에 하프 터닝 들어갑니다.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마디 미가 연속 두 번 반복되는 그 사이에 하프 터닝을 추가했어요. 두 번째 마디 하프 터닝 구간을 세 번째 마디 빨간색 박스에 확대해서 그려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제 들어보세요. 그리고 첫 마디에도 하프 터닝을 넣을 수는 있어요. 파가 연속 두 번 반복되는 부분에 말이죠. 하프 터닝이 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연주 아시겠죠? 오늘 의도한 듯 안 한 듯 편지란 곡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하프 터닝 적용법 시연을 알려드렸는데요. 2주 안에 제프리의 편지 섹스폰 연주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하프 터닝이 멋지게 녹아든 연주 그냥 연주 자체가 음악인 연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대박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제프리가 진심을 담아 만드는 섹스폰 팁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옆 옆 옆 옆쪽에 땡스라는 버튼을 통해 소정의 후원금과 제프리에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제프리를 후원해주세요. 더 유용한 정보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 제프리 섹스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먹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연주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